알로아 클래스의 알로아 입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 이클립스에서 디버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깅을 해보기 위해서 지그재그라고 하는 문제를 풀이 해봤는데 그때 이제 뭔가 잘못된 출력 결과가 나왔을 때 거꾸로 이제 어디서 잘못됐는지 찾아가는 방법을 예시로 해서 간단하게 디버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지그재그로 이제 어떤 정수 하나를 입력받게 되면 첫 번째 행부터 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1,2,3,4,5 출력이 되고 두 번째 줄에 가면 반대로 역방향으로 해서 출력이 됩니다. 여기는 정방향으로 출력이 되고 두 번째 줄 가면 역방향 또 다시 지그재그로 정방향, 역방향, 정방향, 역방향이 반복이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이제 출력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입력은 뭐 요렇게 정수를 2부터 50 사이에 정수를 입력을 받아주고 출력은 n행, n열, n 곱하기 n의 배열로 해서 지그재그 형태로 출력을 한다. 그래서 입력을 3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1,2,3,4,5,6,7,8,9 지그재그로 1부터 1씩 증가하는 값이 지그재그로 해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요거를 이제 우리가 코드는 작성하는 건 생략을 하고 작성을 해놨어요. 작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얘가 잘못된 결과로 출력이 되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찾아가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실행해서 콘솔 창에서 제가 5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기대하는 결과는 1,2,3,4,5 이렇게 가고 6,7,8,9,10 거꾸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상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죠. 이렇게 출력이 딱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아내야 돼요. 그쵸? 그러려면은 뭐 이 안에서 이렇게 출력 결과들을 가지고 반복 변수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아보면서 해도 되는데 꼭 이제 우리가 그냥 디버깅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 디버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코드를 중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중단점을 지정을 해서 코드를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해 보면서 에러가 날 수 있는 부분 혹은 실행상에 올바라지 않는 결과를 도출하는 부분을 찾아가는 과정 우리가 디버깅이라고 합니다.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 부분 21번 라인하고 그 다음에 30번 라인 여기에서 이제 각각 정방향과 역방향에 대해서 반복하면서 해당 열을 출력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자세히 좀 살펴보고 싶어요. 어떻게 값이 k라는 값으로 변수로 일식 증가시키면서 값을 넣어주고 있는데 이때 이 2차원 배열의 값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래서 21번 라인을 더블 클릭하면 왼쪽에 이렇게 점이 하나 생겨요. 자 얘를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합니다. 또는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토글 브레이크 포인트를 누르면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.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토글 브레이크 포인트 누르면 또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. 자 밑으로 내려와서 30번 라인도 더블 클릭해서 이 두 군데에서 코드를 멈춰놓고 브레이크를 시켜놓고 우리가 해당 2차원 배열이 어떻게 값이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k라고 하는 변수, i, j라고 하는 변수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래서 중단점을 이렇게 반드시 찍어놓고 확인하고 싶은 코드에서 찍어놓고 우리가 우측 상단으로 가게 되면 오픈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죠. 자 요거를 클릭해서 디버그 모드로 변경을 해줄게요. 자 여기 보면 디버그라고 있습니다. 벌레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서 디버깅을 해줄게요. 자 오픈 누르면 이제 디버그 모드로 이동을 합니다.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앞에 켜져 있던 것 좀 꺼놓고요. 자 상단에 보면 이제 디버그라고 해서 벌레 모양 아이콘이 있어요. 자 얘 누르면 이제 디버깅이 시작이 돼요. 디버깅 눌러주고 자 그러면 뭐 이렇게 보안 경고 창이 나오는데 액세스 허용 눌러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콘솔 창에다가 역시 똑같이 O라고 입력 받겠습니다. O 입력 받게 되면 아까 전에는 이제 출력 결과가 프로그램이 다 실행돼서 출력 결과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까 중단점을 찍어 놓은 21번 라인에서 멈추는 걸 볼 수가 있죠. 자 21번 라인에서 멈춰서 우리가 우측에 보면 Valuables라고 해서 해당 변수들을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어요. 우리가 선언한 변수들을 이 안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. 자 그러면 뭐 Valuables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건 이 차원 배열의 값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 이거 화살표 눌러서 열어보면 0번째, 1번째, 4번째까지 저 각각 첫 번째 차원의 배열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 라인만 한번 보도록 하죠. 첫 번째 행에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진행할 때 이 안에 이제 코드의 배열 안에 값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. 자 그러면 상단에 보면 이렇게 재생 버튼처럼 생긴 아이콘 있죠. 얘를 누르거나 아니면 F8, 우리가 키워드로는 단축키로는 F8을 입력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코드를 실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클릭을 해 볼게요. 자 한번 진행하게 되면 이 반복문 안에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러면 J가 0부터 출발을 했었죠. 0부터 출발하는데 한번 증가해서 1로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지금 변하고 있는 값이 변하고 있는 변수들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해서 변화된 값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이때 이 K가 1로 증가한 다음에 어디에? 그렇죠? 첫 번째 행에 0번째 행에 0번째 열의 값이 1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자 또 돌려보면 하나씩 하나씩 이제 값이 증가하면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. 자 그리고 이제 또 한번 눌렀을 때 이 열이 이제 값이 들어가는 게 다 끝났어요. 그럼 우리가 사실 기대하고 있는 건 밑에 행으로 두 번째 행으로 내려가서 인덱스 1번째 행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거꾸로 이제 값을 넣는 걸 기대하고 있거든요. 자 그런데 지금 이 코드를 진행해 보니까 이 if문에서 정방향을 진행을 해 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 행에 정방향으로 값을 1부터 1씩 증가시키면서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다음 행으로 넘어갔을 때에는 두 번째 행에는 역방향으로 진행을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지금 얘가 끝나면 사실 이 반복문에서 i가 1 증가한 상태에서 i가 1이 된 상태에서 즉 두 번째 행으로 넘어간 다음에 그때는 이제 역방향을 진행하도록 넘어와야 되거든요. 그런데 얘가 끝나자마자 끝나자마자 또 일로 와서 실행되고 있는 걸 보면 여기로 바로 들어가 버리게 된 거죠. 여기 들어가서 또 한 단계 한 단계 진행을 해보면 우리가 0번째 행이 지금 6, 7, 8, 9, 10 해서 이렇게 얘가 거꾸로 덮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지금 보니까 이 반복문 안에서 i가 0에서 1로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가 돌고 사실 다음 반복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다음 반복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얘가 실행된 다음에 저 밑에 있는 if몬도 실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sw를 마이너스 1로 변경해서 역방향으로 바꿔주고 있는데 이건 이제 i가 1 증가한 다음 반복에서 여기로 빠져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얘가 바뀌자마자 이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이제 방향 전환을 여기서 만약에 sw를 마이너스 1로 바꿔서 이 if문이 다음 반복에서 돌게 하고 싶다. 그러면 각각 단독으로 if문을 쓰는 게 아니라 else if로 지정을 해서 우리가 이 조건이 성립이 되면 밑에 있는 조건은 성립이 되지 않고 이제 넘어갈 수 있도록 대신에 이제 sw를 마이너스 1로 바꿔놨으니까 다음 반복에서는 이 else if문으로 걸리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정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디버그 돌려보면 5 입력을 해주고 하나씩 하나씩 또 보겠습니다. 자 그러면 첫 번째 행에 1, 2, 3, 4, 5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에 가서 두 번째 행에 이제 6, 7, 8, 9, 10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.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 2번째 행으로 가서 쭉 돌면 또 정방향으로 가고 또 그 다음 행 가면 역방향으로 가고 또 마지막 돌아보면 정방향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죠.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대했었던 결과 지그재그로 정방향, 역방향, 정방향, 역방향 지그재그로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중단점을 찍어놓고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어놓고 어떻게 변수들이 변하고 있는지 그걸 Valuables 탭에서 확인을 해가면서 우리가 코드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가 있다. 잘못된 부분을 추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 그럼 여기까지 이번 영상에서 디버깅 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